잘될 운명은 끌어당기고 안 될 운명은 밀어낸다. 타고난 운명을 뒤바꾼 1%가 실천한 방법. 바꿀 수 없는 것. 태어날 때 부여받은 것을 숙명이라고 한다. 사람에게는 이 숙명이 존재한다. 누구는 대형 SUV로 태어나고 누구는 소형차로 태어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숙명을 바꿀 수 없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어떤 도로를 달리느냐에 따라 차의 수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숙명을 뛰어넘는 운 경영으로 나의 운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자갈과 진흙이 깔린 비포장 도로를 계속 달리면 대형 SUV도 금방 고장이 나는 것처럼 잘 정돈된 도로를 안전 운행하면 소형차도 얼마든지 오래 끌 수 있다. 우리 운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어떤 도로를 달리느냐. 그 도로를 어떻게 포장할 것이냐는 내 의지에 달려 있다. 정해된 운명을 뛰어넘는 운 경영의 비밀은 바로 끌어당김에 있다. 소위 인생이 너무 안 풀려요. 운이 정말 안 따라줘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 의식, 기운 자체가 안 되는 운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은 내게 올 좋은 운을 밀어낸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끌어당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좋은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운이 트이는 경험으로 삼고 운을 확대하는 기회로 발전시켜야 한다. 운도 자신을 끌어당기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법이다. 당신은 이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떤 책인지 궁금하신가요? 이 책에 대해서요. 정말 제가 신뢰하는 두 분이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시네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의 저자 디펙초프라입니다. 이 책은 당신이 어떻게 자기 인생 이야기의 작가가 될 수 있고 자신의 가장 깊은 소망과 소중한 꿈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우아하고 단순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설명한다. 또 웨인다이어 박사님이죠.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저자로 유명하시죠. 가브리엘은 진짜다. 나는 그녀의 작품을 대단히 존경한다. 이 책의 제목은요. 그냥 운은 운은 없다. 인생을 좋은 기운으로 채우는 열한가지 비법.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앞서가는 미래준비 독서 커뮤니티. 책춘함 나비스쿨 시작합니다. 저자 가브리엘 번스타인은요. 뉴욕타임즈 베스트 1위에 오른 우주에는 기적의 에너지가 있다를 썼으며 그 밖의 베스트셀러가 6권이 더 있다. 오프라 인프리의 슈퍼소울 썬데이의 차세대를 이끌 사상가로 소개되었으며 오프라 인프리 네트워크는 가브리엘을 슈퍼소울 100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슈퍼소울 100은 이 세상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선구자 100명을 선정해 발표하는 행사다. 또 뉴욕타임즈는 그녀를 새로운 롤모델로 소개했고 유튜브는 유튜브 차세대 비디오 블로거 16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포브스는 가장 잘 알려진 여성 20인 중 한 명으로 그녀를 선정했다. 이처럼 승승장구 탄탄대로의 길만 걸어왔을 것 같은 그녀에게도 암흑기가 존재했다. 25살의 그녀는 코카인과 알코올에 찌든 채 원룸 아파트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쏟았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다고 마음먹은 그녀는 우주의 힘을 끌어당기기 위해 이 책에 제시한 수많은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긍정화건, 만트라, 감사, 명상의 힘으로 제2의 삶을 되찾은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그랬듯 삶의 수렁에 빠진 수천명의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인생을 되찾는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이 책을 지필했다. 기네스브 겨울은 최대 규모의 유도 명상 행사를 디펙초프라를 비롯한 지도자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영적 인도를 돕고 있다. 책춘함 독서클럽인 책춘함 북살롱, 특히 베이직 북살롱에서 이번 시즌 놓아버림, 내막김을 함께 보고 있어서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내막김의 힘으로 함께해 보겠습니다. 임신 후기가 시작되던 시기는 내 삶에서 특히 마법같던 시간이었다. 이때 세심히 챙겨준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기도 했다. 임신 기간은 즐거웠으며 더없이 건강하고 생기있게 느껴졌다. 일도 잘 풀렸다. 멋진 사업 파트너들을 새로 만났고 직원도 늘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 왔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무언가가 나를 갑자기 웰빙의 흐름에서 잡아챘다. 친한 친구와 가벼운 얘기를 나누던 중 친구가 임신 후기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면 대개 양해를 구하고 대화에서 빠지거나 상대에게 주제를 바꿔달라고 예의바르게 부탁해왔지만 이번에는 아끼고 믿는 사람이 말을 꺼냈기에 상황이 좀 달랐다. 어디까지나 나를 생각해서 해준 말이었지만 친구가 알려준 주의점을 듣고 나는 두려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대화를 끝낸 뒤 나는 완전히 강박상태에 빠졌고 상황을 통제하려 했으며 두려운 예측이 얽매였다. 드디어 우주의 긍정적 흐름과 진정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에고가 내가 가까운 모든 사랑과 긍정적 마인드에 다시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두려움의 소용돌이에 갇힌 나는 의사인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조언을 구하고 인터넷에서 증상과 경험담을 검색했다. 미처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또다시 내 몸에 관한 두려움에 빠졌고 영적 연결마저 느슨해졌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에고의 고약한 술수는 때로 무척 기만적이다. 나는 세상의 감정과 두려움에 휘말려 잠시 슈퍼 어트랙터의 힘과 분리되었다. 우주의 사랑과 일치되어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믿음을 놓쳤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부정적 이슈에 너무 집착해서 문제가 실제로 현실에 구현되리라 믿기 시작했다. 문제가 구현될 거라는 두려움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나는 두려움의 거미줄에 걸려들어 에고에 휘둘리고 말았다. 이 책에서도 또 나오죠. 여러분 책주나미 나비스쿨에서 에고, 셀프, 미운 우리 새끼, 백조, 애벌레, 나비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전 인류의 전통의 몇 면이 변치 않고 울려퍼지고 있고 문화권의, 그 다양한 문화권의 몇 면이 울려퍼지고 있는 그 한마디, 이야기, 우리 안에 진짜 내가 있다. 가짜 내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상처를 입었어도 결코 손상될 수 없는 불멸의 다이아몬드 같은 내 본연의 내가 존재한다. 이 이야기죠.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이렇게 이토록 빨리 상황이 악화한 걸까? 원인은 우주와 일치했을 때 삶이 좋아졌다는 데 있었다. 정말 좋았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사랑과 믿음의 초점을 맞추자 나는 진정한 소망으로 이끌렸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두려움, 즉 애고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간 두려움의 목소리를 누그러뜨리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적당한 상황이 마련되면 두려움은 여전히 나를 장악할 수 있었다. 기적수업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이게 채널링한 아주 유명한 책이죠. 웬만큼 마음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책 이름이죠. 기적수업 애고는 영혼의 기쁨을 두려워한다. 당신이 일단 기쁨을 경험하면 애고의 모든 보호막을 거두고 두려움에 전혀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혼이 기뻐하던 그때 애고는 단숨에 끼어들어 이 모든 것이 현실이기에는 너무나 좋다고 속삭였다. 자, 이거에 관해서는 항상 대극의 원리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쪽이 강해지면 반대극의 힘이 또 균형을 맞추느라 강해지기 때문에 이 대극의 법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도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두려움의 소용돌이는 2주가 넘도록 이어졌다. 애고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마음속에서 온갖 드라마를 지어내며 시끄럽게 굴었다. 자, 책출함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미운 오리 새끼가 짖거린다. 엄청 시끄럽죠, 애고가. 언제나. 나는 계속 남편에게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잠도 푹 자지 못했다. 결국 또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가 이제 바로 모든 에너지로부터 지금 차단이 되는 거죠. 간헐적 몰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에너지, 태양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땅의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earthing이라고 하는 맨발 걷기도 중요하죠. 그러면서 사람에게 오는 사랑의 에너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리듬이 조화로울 때 우리의 뇌파가 변하면서, 우리의 심장파형이 변하면서 우리의 진동주파수가 올라가면서 제로포인트 필드라는 우주의 에너지의 근원에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싶으실 때 간헐적 몰입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머니룰이라는 책이 끌어당김에 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뭐 거기에 연결해서 그 다음 머니룰의 저자에게 또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 시크릿이란 책이 또 탄생한 거고 또 머니룰의 저자에 의해서 우리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 책들 다 이제 연속이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로 이것들을 잘 구현을 할까? 어포메이션으로 연결되고 또 그걸 실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궁금할 때는 사이토이토 리시를 보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새벽 4시경 두려움과 불안에 뒤척이던 나는 일어나서 거실로 갔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명상을 시작했다. 이게 진동주파수를 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죠. 또 우주여, 제가 일치된 상태에서 비켜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두려움 대신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눈을 감고 만트라를 반복했다. 대신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정적 속에서 나는 만트라를 몇 분간 반복했다. 대신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대신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대신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만트라를 외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평화롭고 깊은 정적의 상태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곧 우주와 제일치되었다. 제로포인트 필드와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잘 또 표현해주고 있는 책 하나가 이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책을 추천했던 티팩 조프라의 책이죠. 책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서 보기 시작하시면 연결해서 보시기 시작하시면 아주 통합적 관점에서 그림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이처럼 사랑이 가득한 정적에 몇 분간 잠겨있는데 내면에 큰 외침이 들려왔다. 두려움은 곧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잡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마음이 편해졌다. 상의자와는 내 두려움을 용서하고 두려움을 사랑으로 돌아갈 수단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허용해준 것이다. 그 메시지는 내가 언제든 다시 선택할 수 있으며 두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주었다. 그 순간 이후 나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시 우주에 대한 내 믿음을 받아들이고 사랑에 집중하기로 했다. 내 건강, 아이가 지닌 힘,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한 믿음과 완전히 재일치하기로 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의 불을 집힌 친구를 용서했고 강렬한 교훈을 얻은 데 감사했다. 두려움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에 빛을 비추게 된다. 두려움이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잡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두려움의 소나기에서 풀려날 수 있다. 두려움이란 영적인 현실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요인일 뿐이며 믿음을 강화하는 기회가 된다. 나는 두려움 또한 내 선택에 달려있으며 언제든 다시 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 경험을 겪었던 때는 출산을 앞두고 사랑과 다시 일치되기에 적당한 시기였다. 그 경험은 삶이 잘 풀릴 때 사랑에 저항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나 스스로 되새기며 당신에게도 경고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책에 실린 방법들을 따라하다 보면 우주의 사랑이 평성에 걸쳐 흐른다는 걸 느끼게 된다. 당신도 놀라운 동시성을 체험하고 우주의 지지가 주변을 감싸며 더 높은 힘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것이다. 이게 바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동시성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러나 흐름을 방해하려는 두려움의 고한 목소리가 들려올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위대함을 부정하고 자신의 영적 저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영적 인도자의 존재를 잊고 우주의 힘을 보지 못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습관으로 회개할 수도 있다. 어쩌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서 두려움의 목소리가 지금이 현실이기에는 너무 좋으니 이상하지 않냐고 의문과 의심을 심으려 해도 겁먹지 말자. 이 챕터를 다시 펴고 내 인도에 따라길 바란다. 두려움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움은 사랑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두려움이 나타날 때는 우선 그 사실을 자각하자. 그 다음 우주와 일치를 이루고 앞으로도 위대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리라는 긍정적 기대를 강화하자. 두려움을 피하거나 부인할 필요도 없다. 사실 그렇게 하면 상황만 악화될 뿐이다. 그저 슈퍼 어트랙터의 믿음을 가로막는 두려운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르면 일단 조용히 상황을 파악하자. 두려움은 삶이 잘 굴러가고 큰 꿈이 현실이 되기 시작할 때마다 끼어들어 회방을 놓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받아들이는 길 한가운데 있다. 깊이 뿌리박힌 습관이 바뀌게 되는 여정에는 장애물이 있게 마련이다. 두려움은 가장 고약한 습관 중 하나이며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당연히 두려움이 나타나리라는 사실을 알아두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선택을 하자. 선택에 따라 두려움의 순간을 유용한 비교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두려움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넌듯이 알려준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려움에 찬 생각이 고개를 들면 다시 선택하면 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선택하기 사용해서 초점을 바꾸자. 1단계 생각을 알아차린다. 두려운 생각이 긍정적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스스로에게 묻자. 지금 내 기분은 어떤가? 떠오르는 감정을 무엇이든 느껴본다. 2단계 그 생각을 용서한다. 두려움에 찬 생각을 용서하고 다시 좋은 기분으로 돌아가려는 스스로의 소망을 자축하자. 당신 자신에게 소리 내어 말해주자. 나는 이 생각을 용서한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3단계 다시 선택한다.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지금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기분 좋은 생각은 무엇인가?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생각을 해나가면서 우주의 지지를 청하자. 차 안차니 여유를 갖고 내 소망에 대한 긍정적 생각과 내가 느끼고 싶은 기분을 찾아본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려면 언제든 다시 선택하기에 의지하면 된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도저히 긍정적인 생각을 택할 수 없다 해도 이 방법의 두 번째 단계에 머무르면서 그 생각을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하면 저항이 아니라 수용의 에너지로 옮겨갈 수 있다. 두려움에 찬 생각을 용인하면 두려움이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두려움을 용인하는 것은 준비가 될 때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해주는 것과 같다. 두려움과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그것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소망의 구현에 두려움이 끼어들어 방해할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이제 슈퍼 어트랙터의 힘과 많이 일치되어 있어서 언제든 에너지를 바꾸어 재일치할 수 있다. 끌어당김의 힘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두려움의 순간은 설령 그것이 며칠 동안 계속된다고 해도 당신을 긍정적 흐름으로부터 떼어놓지 못한다. 그러니 그저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주와 재일치하는 데 집중하자. 다음 문장을 만트라로 삼아 활용할 것을 권한다. 언제든 나는 내 두려움을 내려놓고 끌어당김의 힘과 재일치할 수 있다. 새로운 기준을 정하고 미래를 기대하라. 차츰 기분이 나아지면 자신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보도록 한다. 행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두면 안심하고 좋은 기분을 누릴 수 있다. 또 발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소망이 쉽게 우리에게 흘러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행복의 새로운 기준을 정하는 것은 좋은 기분을 누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겨도 된다고 스스로 허용해주는 일이다. 더 이상 믿음의 안팎을 넘나들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 올까 봐 마음 졸이는 일을 그만두고 거리낌 없이 좋은 기분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더 이상 스스로의 위대함에 저항하지 않게 될 것이다. 수년간 나는 트라우마와 연결된 기억, 중독 패턴, 과거 경험에 대한 피해의식 등 여러 문제와 씨름했다. 하지만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이고 좋은 기분을 누려도 괜찮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서 행복을 위한 새 기준이 필요하게 됐다. 피해의식을 내려놓고 기적적인 삶을 살기로 선택해도 된다고 스스로 허용해주어야 했다. 기적 수업에 나오는 이 멋진 구절을 잠시 읽어보자. 망상이 없는 정신 상태를 상상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 평화를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상기해보자. 사랑받고 있으며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었던 때를 떠올려보라. 1분 또는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 그런 다음 그 순간을 영원토록 연장한다면 어떨지 상상해보자. 이제 그 고요한 느낌이 100배로 또다시 100배로 늘어나도록 두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망상이 없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평화를 방해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다. 두려움의 습관을 치유하고 사랑의 습관을 받아들일수록 더 많은 행복이 일상 속에서 찾아올 것이다. 우주의 사랑과 영혼의 인도에 대한 믿음을 다지면서 내면의 고요한 느낌이 매일 커질 수 있도록 허용해보라. 영쪽 진도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럴 때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으며 안전하다는 확신을 점점 더 굳히는 것이다. 슈퍼 어트랙터의 힘을 손에 넣으면 아무것도 우리의 평화를 방해할 수 없다. 바로 지금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자. 우주와 동조하려면 우리의 긍정적 에너지가 언제나 지지받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한다. 다가올 미래를 행복하게 기대할 때 사람들은 기적을 소망하고 긍정적 흐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더 이상 우주의 사랑에 저항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황이 잘 흘러가지 않는다고 여겨둘 때에도 현재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 언젠가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에서 한 참석자가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다. 감사란 모든 것에 만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힘든 순간들도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이끌 신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우리는 행복에서 고난에 이르는 삶 전체를 사랑이라는 하나의 렌즈를 통해 보기로 선택할 수 있다. 삶에 대한 이 같은 시각은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얻게 된다. 다가올 미래를 행복하게 기대하고 살면 어려운 상황을 비롯한 어떤 상황에서든 해결책이 찾아오게 길을 닦아두는 셈이 된다. 기적적인 미래가 일어나길 바란다면 일치된 상태에 있기만 하면 된다. 머니롤의 아주 핵심이죠. 우주를 향한 믿음을 따지고 소망의 힘을 키워나가면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좋은 기분을 누리는 것이 더 많은 선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주의 지지는 언제나 우리 손 닿는 곳에 있을 것이다. 언제가 본 포스터의 문구가 떠오른다. 믿음이란 신께서 나를 돕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란 도움이 오고 있는 중임을 확신하는 것이다. 소망을 전할 때는 우주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도움이 나타나기를 바랄 필요는 없다. 도움이 오는 중임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쯤 우주가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이는 속도를 직접 체험해 보았길 바란다. 당신은 영적 인도자로부터 게시를 받았을 수도 있고 기도를 하며 금세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소망이 완전히 구현되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다. 우주의 지지를 반갑게 막고 더 많은 지지를 기다리자 긍정적 신호를 보내기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누구든 기적을 경험할 역량을 지니게 된다. 소망이 삶에서 구현되도록 허용하는 데는 우리의 긍정적 에너지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자신의 끌어당기는 힘을 믿는다면 다가올 미래도 행복하게 기대할 수 있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와 일치되어 있을 때 모든 상황이 좋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이처럼 일치된 순간은 끌어당김의 초점을 소망에 맞추어 준다. 들뜬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의 에너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허용하자.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창조적 행위임을 잊지 말자. 나의 기분과 에너지를 보살펴라. 좋은 기분을 느끼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기분을 돌보아야 한다. 물론 누구든지 좋은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진 않는다. 때로는 오히려 반대되는 일을 하고 만다. 자신의 기분을 돌본다는 것은 나의 말, 생각, 행동을 더 숙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스스로의 에너지를 사랑과 재일치시키고자 특별히 노력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신의 기분을 돌보기 시작하면 수용의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다. 수용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소망에 대해 생각하기만 하면 우주가 응답해줄 것이다. 자신의 기분이 좋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깊게 살펴보자. 남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문제가 얼마나 빨리 해결되는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가 얼마나 쉬운가. 좋은 기분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 개인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내가 일일 설계라고 이름 붙인 방법이다. 실천하기도 무척 쉽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슈퍼 어트랙터 일기장을 펴고 다음 질문 네 가지에 답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오늘 어떤 기분을 느끼고 싶은가?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오늘 무엇을 받고 싶은가? 나는 오늘 무엇을 주고 싶은가? 찬찬히 가능한 구체적으로 각 질문에 답해보자. 이 과정은 우주와 함께 하루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회피하고 있던 과제를 끝낸 것을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가족, 이웃, 직장 동료를 비롯한 모든 사람과 긍정적 만남을 가지는 스스로를 그려보자. 매끄럽게 뚫리는 아침 출근길을 떠올려보자.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하루를 그려보고 즐겁게 써내려가자. 하루를 설계하고 글로 써보는 과정은 내가 느끼고 싶은 기분에 집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일일 설계를 매일 아침 습관으로 삼아 실천하면 당신의 계획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술술 일이 풀리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주변 사람들도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나의 기분을 돌보고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주가 나를 지지하도록 허용하는 일과 같다. 좋은 느낌을 주는 생각을 많이 할수록 받는 능력도 커진다. 자신의 기분을 확실히 돌보는 다른 방법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진동하는 존재이므로 남의 진동에도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장악하고 있는데 눈치조차 못 챌 수도 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남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어떤 사람 곁에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주의깊게 살피고 자신의 에너지를 의식하자. 낮은 진동을 지닌 사람을 회피하거나 비판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그저 그들과 뚜렷한 선을 긋거나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자 제안하거나 자신의 진동마저 낮아질지 모르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뜨면 된다. 자신의 에너지를 돌보는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다. 아울러 타인의 에너지는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자. 당신은 남의 행복을 책임지지 못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바꿀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 일을 옆에서 대신해 줄 수는 없다. 남에게 억지로 긍정을 전파하려다 보면 진입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당신의 기분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당신의 기분이 좋으면 주변의 에너지를 고향시켜 남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다. 자신의 좋은 기분이 모두에게 해결책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어도 좋다. 원하는 것을 허용하라. 이제 슈퍼 어트랙터인 당신은 좋은 기분의 진동이 긍정적 경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삶의 긍정을 더할수록 더 든든하게 지지받는 느낌이 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기대하자. 이런 긍정적 기대는 당신의 일상에 자유와 편안한 느낌을 선물해 줄 것이다. 예컨대 친구와 사이가 틀어졌을 때 가서 따시든지 화해를 하든지 해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모른다. 하지만 그럴 때 해결책을 생각하는 대신에 우선 불편한 마음부터 가라앉히라는 아브라함 힉스의 가르침을 따를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머니룰, 이제 채널링을 한 대상이죠. 마음의 불편함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면 기분 좋은 감정의 진동에 이를 테고 그렇게 되면 해결책이 곧 당신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마음의 불편함을 어떻게 가라앉힐 수 있을까? 기도를 해도 좋고, 긍정화권을 반복해서 말해도 좋고, 뭐든지 즐거움이 느껴지는 일을 하면서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려도 좋다. 당신에게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힘이 있다. 나 같은 경우에도 때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내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과 행복해지는 것 중에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은 언제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준다. 바로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는 것이다. 정당성을 입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행복을 우선시할 때 곧장 평안의 에너지로 돌아올 수 있다. 어떤 상황을 뜯어 고치고 싶은 유혹이 될 때마다 이 방법을 시도해보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기 바란다.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순간 해결책이 찾아올 것이다. 슈퍼 어트랙터로 살 때는 무관섭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가 끼어들어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끌어들일 수 있다. 상황을 통제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일이 풀려나가게 허용하도록 최선을 다하자. 지금까지 우리는 에너지를 우주와 일치된 상태에 맞추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런 일치된 상태만으로도 우리가 끌어당긴 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믿자.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일치될 때 비로소 편안하고 평화로워지고 우주의 충만함과 기쁨도 맞아들일 수 있다.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해주도록 허용하자. 기적이 펼쳐지는 것을 허용하자. 아마도 예상하겠지만 에고가 이에 저항할 것이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달려있다면 에고는 직접 개입해서 신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식대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들지 모른다. 그러나 우주의 흐름 안에 머물려면 간섭을 의식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매일 저항을 조금씩 더 내려놓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걱정하고 예측하고 있었음을 자각하면 기도를 통해 우주에 맡기자. 또 남을 비판하고 있었다는 걸 자각했을 때는 재빨리 사랑이 가득한 주제로 옮겨가자. 불일치된 기분으로 일어났다면 일기장을 펴고 일일 설계를 해보자. 아니면 앞 챕터의 방법으로 돌아가도 좋다. 즉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 우주가 보여주도록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어떤 방법이든 우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저항을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책에 실린 방법은 모두 허용의 상태가 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하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잘 살피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항의 정도를 가늠해보자. 감정 상태가 사랑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웰빙의 흐름을 허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감정이 잘못된 것으로도 흐르지 않게 하자. 감정 속도를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을 조심스럽게 다시 기쁨으로 이끌자. 계속 사랑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자. 그럴 때는 자신이 허용의 상태에 있다고 봐도 좋다. 우주의 지원과 사랑이 저항 없이 흘러들 수 있도록 웰빙의 감정과 계속 조화를 이룰 방법을 찾자. 아브라함익스는 이를 두고 건강, 부우, 웰빙, 사랑 등 각자가 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기술이라 했다. 아브라함익스는 이와 관련한 비유에서 질병은 그 원천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다만 건강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한다.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 여러분 머니룰의 지혜가 아브라함익스의 지혜죠. 그냥 이 책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책들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책들은 찾아서 읽는 게 굉장히 유리하죠. 결핍의 원천은 없다. 다만 풍요를 허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문제는 당신이 가지고 있지 못해서가 아니라 허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관점을 바꿔야 한다. 당신이 인식한 결핍이란 사실 우주의 사랑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는 다른 말일 뿐이다. 저항을 내려놓고 당신이 소망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매일 작은 행동을 실천하자. 이제는 우주의 풍요로운 사랑이 흐르도록 허용할 때다. 좋은 기분을 느끼고 큰 꿈을 꾸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해주자. 제한적인 편견과 말들로 당신의 소망과 비전의 기반을 약화시키지 말자. 소망하는 사람이 되고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외치자. 사랑의 에너지는 당신에게 늘 쏟아져 내리고 있다. 당신은 그런 사랑에 저항할 수도 있고 그것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제는 사랑의 에너지를 허용할 때가 왔다. 자, 여러분 그 거의 같은 이야기들이 다른 언어로 조금씩 다른 언어로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알아차릴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나비스쿨의 화거는요. 나는 사랑의 에너지를 허용한다. 나는 사랑의 에너지를 허용한다. 나는 사랑의 에너지를 허용한다. 자, 반복적으로 들으셨고 말로 지금 반복해보시고요. 자, 댓글로 적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잠재울 시간에 나비효과를 일으키는 변화의 씨앗으로 신기실 거예요. 자, 이 변화를 함께 일으키시는 우리 나비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